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기표현식을 정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백레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표현식을 이용해서 문자의 패턴을 매칭할 때 한 번 매칭된 것과 동일한 문자를 나중에 다시 매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백레퍼런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그러한 재매칭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백레퍼런스는 텍스트 내에 반복되는 문자열을 탐색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의 동일한 문자열이 여러 번 출현할 때 그 해당 문자열을 그룹핑해서 첫 번째 매칭을 수행을 하고 이후 그 해당 문자열이 나타날 때마다 그 동일한 문자열들을 백레퍼런스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재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레퍼런스는 이러한 형식을 갖습니다. 백슬래시, escape 문자와 그 다음에 n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재매칭할 문자열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n은 재매칭을 위해서 정기표현식에 정의한 문자열 그룹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러한 문자열 그룹은 소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가를 이용해서 정의한 문자열 그룹은 최대 9개까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로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타난 순세로 1번부터 9번까지의 번호를 갖게 되고 각 소가로를 우리가 재매칭하고 살 때는 백슬래시 다음에 그 소가를의 번호를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하나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텍스트를 txt라는 변수에다가 일단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txt에는 이러한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 지금 g서브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패턴인수에다가 정기표현식을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매칭되는 이 정기표현식에 매칭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소가로 안에 소가로 안에 지금 알파라는 문자 클래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의 알파의 문자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메타 문자 점이 나타나고요. 메타 문자 점은 이미의 그 문자를 매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수령자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의 문자가 한 개 또는 그 이상 반복되는 패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거냐면 이미의 알파의 문자가 하나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문자들이 한 개 이상 반복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 패턴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ackslash 1로서 이제 backlapfrance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backlapfrance에 사용되는 이 backslash는 메타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 표현식을 쓸 때는 그 메타 문자의 그 고의 의미를 우리가 escape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backslash로 escape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backslash 두 개와 함께 그 소그룹의 번호를 적게 되죠. 그래서 이 backlapfrance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앞에 소가로에 첫 번째 소가로에서 매칭된 결과를 다시 재매칭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backslash 1에 들어가는 것은 이 첫 번째 소가로에 있는 이 알파의 매칭된 결과가 1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매칭된 결과를 gsub 함수에 의해서 ISTRISC로 대체하는 그러한 그 코드가 여기 써있는 gsub 함수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그럼 아까 이 텍스트 문서에서 텍스트 문자열에서 처음으로 매칭되는 알파벳 문자는 이 A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가로 위해서 매칭되는 것은 이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 문자 점이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의 문자가 한번 이상 반복해서 매칭이 되죠. 그럼 A부터 시작을 해서 저 매칭이 반복 문자들이 쭉 매칭이 됩니다. 언제까지? 저 backslash 1에 backreference에서 다시 A가 매칭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정기표현식에서 매칭이 되죠. 처음에 알파 문자 클라스에 의해서 매칭된 A가 이 backreference에 의해서 다시 매칭이 되기 때문에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이러한 부분이 저 정기표현식에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에스터리스크로 바꿔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A부터 A까지가 에스터리스크로 이렇게 매칭돼서 대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레이지 방식으로 한번 반복 패턴을 매칭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이 플러스에다가 물음표를 붙이게 되면 이제 레이지 방식으로 반복 패턴이 매칭이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펄 인수에다가 아, 트루를 지정을 해야지만 레이지 방식으로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작가랑 좀 다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난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알파 문자를 매칭을 하죠. 알파에 의해서 이미 알파 문자를 매칭을 합니다. 역시 A가 매칭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레이지 방식으로 반복 패턴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가능하면 작은 범위 내에서 매칭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A 다음에 이미의 문자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백레퍼런스에 의해서 다시 A가 매칭이 되죠. 그러면 여기부터 A까지가 한번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에스터리스크로 지금 대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L이 나오죠. L. L도 이제 L을 또 매칭을 합니다. L은 이 알파에서도 매칭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미의 문자들을 쭉 매칭을 해서 플러스, 점 플러스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이 매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L 위에 다른 문자가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L부터 쭉쭉쭉쭉 해서 TH까지는 계속해서 매칭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I를 만나는데 I 다음에 점 플러스가 또 매칭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럼 I 다음에 점 플러스를 매칭을 시작해요. 그러면 N, G, M, A, K, E, S, A, B까지 매칭이 되고 백레퍼런스에서 I가 매칭이 되죠. 그럼 I부터 시작해서 I로 끝나는 이 부분이 또 매칭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이 다시 에스터리스크로 대체가 되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매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G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G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문자들 읽어드리면서 백레퍼런스에 의해서 G로 끝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매칭이 안 이루어지냐면 F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매칭이 안 이루어지다가 다시 E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E 다음에 한강 건너뛰면 또 E가 있죠. 그래서 이 E, R, E가 다시 매칭이 됩니다. 이 첫 번째 E는 알파이에서 매칭이 된 거고 이 R은 점과 플러스에서 매칭이 된 거고 이 E는 백레퍼런스에서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E, R, E가 다시 매칭이 돼서 에스터리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레이즈 방식으로 세 번의 매칭이 이루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에스터리스크로 지금 대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백레퍼런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에스티멜 문서로부터 이러한 에스티멜 코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코드를 제가 스트링이란 변수에다가 집어넣고요. 스트링에는 저의 에스티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스티멜 코드로부터 태그 사이에 텍스트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100%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에스티멜 태그를 양쪽의 태그를 제거를 하게 되면 남는 것이 이 컨텐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에 있는 컨텐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백레퍼런스를 이용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일단 gsub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칭할 패턴을 여기다 지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거냐면 이 전체 텍스트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 갖고 그 세 개의 그룹을 각각 소그룹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소그룹을 지정할 거고요. 그 세 개의 소그룹이 첫 번째는 첫 번째 태그가 되겠죠. 그래서 태그를 나타내는 이런 식의 간단한 정규 표현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소그룹도 역시 태그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저 소그룹은 우리가 끄집어낼 컨텐트 혹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estrisk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정규 표현식을 지정을 하고 이걸로 뭘로 대체할 거냐면 백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두 번째 소그룹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작동을 할 거냐면 세 개의 문자열 그룹이 정규 표현식으로 지정돼 있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자열 그룹에 의해서 태그가 매칭이 되고 두 번째 문자열 그룹에 의해서 태그사의 텍스트가 매칭이 되니까 이 전체 HTML 코드는 백레퍼런스, 백슬래시 2를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되면 추출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백레퍼런스를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state.name이라는 이 벡터에는 미국의 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주들 중에서 new로 시작하는 주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메타문자 이 캐럿을 이용을 하게 되면 텍스트의 시작으로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new가 어떠한 주들인지를 state.name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네 개의 주가 있네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네 개의 주 중에서 두 번째 이름이 있죠.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의 두 번째 이름 Hampshire, Jersey, Mexico, new York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에서 x 또는 y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주를 찾아갔고 그 주에 대해서는 new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다 바꿔보려고 해요. 그런 작업을 제가 백레퍼런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서브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처음에 정교표현식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패턴 매칭을 한번 지정을 해봅니다. 처음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new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의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x 또는 y가 나타나고 또 이미의 문자가 오는 이러한 패턴을 찾게 되면 new로 시작하면서 x 또는 y의 이름을 갖는 그러한 주 이름이 나타나겠죠. 그럴 때 이 부분을 제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그로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대체할 문자로서 대체할 문자로서 대문자로 new를 바꾼다고 했으니까 대문자 new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 매칭된 부분이 우리가 대문자로 바꿀 주의 조건이 되는 거죠. x 또는 y의 이름을 갖는 그래서 저 부분을 백레퍼런스로 이렇게 매칭, 재매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백레퍼런스 1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 소그룹에 의해서 매칭된 이 결과가 1로 재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state.name이란 벡터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 대문자와 소문자를 우리가 구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ignore.case.equal을 true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중간에 보면 new로 시작하는 주 4개가 또 보이죠. 아까랑 달리 new로 시작하는 4개의 주 중에서 이름에 y 또는 x가 포함되는 주는 대문자 new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new 함ption은 그 new라는 이름이 그냥 원래 이름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백레퍼런스를 사용하는 이해를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기표현식에서 우리가 백레퍼런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